지금까지 우리가 반복문과 리스트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리스트, 반복문 정말 위대한 도구죠? 리스트만큼 유용한 리스트의 4천 정도 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바로 딕셔너리라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으니까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선물로 드리고 우리 수업은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다차원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원소에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웹이 관심사인지 직업인지 알 수 없잖아요. 각각의 원소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요. 리스트는 대가로로 묶어졌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 타입은 중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값의 왼쪽에 값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니까 보기가 얼마나 좋은가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한가요? 사전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사전은 어떠한 단어가 있으면 그것에 이름이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타입을 한국어로는 사전형, 영어로는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연관배열 해시 이렇게 부릅니다. 딕셔너리에서는 값의 이름을 값이 가져오는 열쇠라는 뜻에서 키라고 하고요. 값은 밸류라고 합니다. 우리 사전형에 대해서 사전형과 반복문을 어떻게 하이브리드 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적당한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사전형으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 name이라고 하면 name이라는 키값의 밸류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원소를 이 키값을 통해서 잘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 사전형 데이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한번 꺼내 볼까요? 자, 반복문을 이용할 때는 for를 쓸 건데요. in, pulse는 똑같습니다. 리스트랑. 근데 여기 in 앞에다가 제가 키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있는 키는 여러분이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되는 이름입니다. 자, 이때 키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name address interest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 person의 키를 하나씩 꺼내서 이 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의 값으로 활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각각의 원소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person 대괄호 안에 키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이 코드로 인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실행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name은 egoing이다. 자, 여기는 키가 첫 번째 원소의 키 이름이 키값이 됐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저 name이 person의 키로 들어가니까 egoing이라는 값을 가져온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저기 있는 저 dictionary를 리스트 안에 담아서 좀 더 복합적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포문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기존에 있는 출력 결과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코드를 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바깥쪽은 리스트죠. 리스트의 원소 하나하나를 꺼내올 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씩 꺼내올 수 있겠죠. 자, 실행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소 하나씩을 꺼내왔고요. 제가 각각의 행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행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조금만 더 넣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기 좋게 표시를 하는데 그때도 포문을 이용해서 닉저널의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한다면 이것을 활용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 person으로 들어온 값에 대한 반복문을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포모드로 인해서 이렇게 키와 밸류의 값을 보기 좋게 표현해 줬고요. 바깥쪽에 있는 포문 덕분에 여기 있는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순회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전형 또 사전형을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사전형을 쓰니까 훨씬 더 데이터가 뭐랄까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가 되죠. 자, 정리하자면 이름은 필요 없고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 상관없고 데이터에 이름을 주고 싶을 때 그때는 사전형, 딕셔너리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